13경주 시작됐습니다. 13경주 1곳에 권혁민 선수 그리고 2곳에 곽현성, 3곳에 한진, 4곳에 김세원, 5곳에 김성찬, 6곳에 주은석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1번 권혁민 선수 그리고 2번 곽현성 선수가 소개항주 타임에서 앞서 있습니다. 1곳에 권혁민 선수가 6점대의 모토로 출전했습니다. 1번 권혁민 선수가 어제 경주 4차, 2번 곽현성이 어제 경주 임빠지기 우승했었고요. 오늘 앞선 경주 찌르기 우승, 3번 한진 선수가 어제 오늘 모두 3차, 4번 김세원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 6차과 5차, 5번 김성찬이 어제 경주에서 6차과 4차, 3번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 4차과 5차, 3번 선수